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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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못하는 수업들이어서 굉장히 뜻깊었고 활동적이고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프로그램이라서 되게 좋았고 행복했어요. 아무래도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 제일 인상깊었어요. 이 수업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친구들이랑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인데요.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동심을 그리고 또 친구와의 업무 분배 과정에서 리더십 발표하면서 발표 능력을 키워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CEO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앙트쉽 수업을 하면서 제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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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